네 바로 재료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체크하고 차트 본 다음에 전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야 돈이 되는 정보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와 관련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 자체와 파생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테마 자체가 폭넓게 형성이 되고 수급 자체가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순환매 관점에서도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는 재건이 될 수밖에 없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 지원을 강구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되고 있죠. 보수 재건 작업. 이 자금 자체가 투입되면요. 전체적으로 재건 관련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네 통신 인프라부터 그 다음에 모듈러 주택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이러한 재건 관련 부분들 플러스 알파가 붙겠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들. 결국 SOC 사업 전체적인 재건 관련 테마가 붙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군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물자 지원 플러스 뭐예요? SOC. SOC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부터 그 다음에 통신 모듈러 집 이게 기본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붙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그 나토에 참석하면서 지금 기존에 나왔던 이슈 뭐 있어요? 일단 집들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시장이 모듈러 주택 시장입니다. 레고처럼 이런 식으로 보압해서 만드는 게 모듈러 주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이미 이 레고 박스처럼 사전 제작되기 때문에 전설비 측면뿐만 아니라 빠르게 재건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 모듈러 건축의 70% 이상 표준화된 모듈러 단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듈러가 뭐냐면요. 그냥 레고 박스 상상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박스 상상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2층집, 3층집 그리고 다양한 구조로 만드는 게 새로운 건축 방식이죠. 그리고요. 기존의 콘크리트 타설의 단점을 강력하게 보완한다. 지금 보시면 이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의 습식 공법에 바로 기후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재건 관련 강하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글로벌 모듈러 건축 관련 시장 전망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에 대한 단기적 이슈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주요 업체들. 일단 통신이 들어가겠죠. 네. 통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통신과 기반 시설, 에너지, 전체적인 SOC 관련 분야, 화해 간접 자본 분야에 대해서는 그 파급력과 재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주요 업체들이 바로 이 통신망 일단 1차적으로 엮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 재건 관련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전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전쟁이 종료되어야 추가적인 파괴 위험 없이 재건 작업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죠. 지금 러시아 외교부 장관인데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한다는 내용들이 속속도로 미공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평화협상 관련해서 물밑 접촉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이 탄력을 받게 돼서 종전까지 이어진다면 이제는요. 재건 관련해서 투입됐던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각 기업들의 수혜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부분들이 그냥 지금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종전이라는 부분이 필수적인데 그러한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속속들이 우크라이나 주요 업체와 기업과 정부와 접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재건 관련해서 많은 인프라 사업과 플러스 주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 SY, 국보, 산부토공 계속적으로 재건 테마에 엮이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관공업의 현재 차트 한번 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면요. 지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매물대를 한번 다시 한번 터치해주는 움직임이죠. 기존의 지지였던 구간이 이탈함으로써 차후에 올라왔을 때는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딱 이 구간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저항구간 한번 때려 맞았고요. 기존의 이 구간에서 물렸던 매물들이 바로 매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매물대를 시체 매물대다, 좀비 매물대다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런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처럼 한번 터진 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박살이 나면요.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점이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때와는 다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엠파돈 값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외인들의 바로 매집량도 올라가고 있죠. 추세에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물대 어때요?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강한 저항구간이었던 바로 224일선과 448일선. 이 장기저항 매물대를 거래량을 터치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은 뭐다? 핵심적인 지지구간이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6500부터 6000원 구간은 분할 매수 눌림목 타점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한 이후에 어때요? 이 구간에서 눌림에 나왔을 시에 다시 한번 한 파동 더 가는. 그래서 2차 목표가 9500부터 9900원 라인의 이 매물대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외인들의 매집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유효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멘텀이 확보된 가운데서 차트마저도 정확하게 기존의 하락 추세선을 딱 뚫으면서 어때요? 핵심 타점으로 지지구간이 형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뚫은 종목은요. 이 구간은 매수 타점으로 추가 상승 파동에 어때요? 전구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파동상 열려있다.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료와 그 다음에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찌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금강공업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조건은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자료들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냐? 매수가와 매도가, 그 다음에 주요 손절가와 비중, 그 다음에 세력들의 주요 패턴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전체적인 핵심 매매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가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시고 이 가격에 사고, 이 가격에 팔고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수익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절대 외부 유출은 금지이고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저는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보시고 나서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 자료집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상단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7623-3169번으로 숫자 1 또는 금강이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어때요? 24시간 내에 취합해서 이 자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대응 전략 자료집 이거 받아보실 분은 딱 300명으로 한정해놓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지금 필요하시다면 새벽 시간이든 이 영상을 보는 밤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보내주시면 취합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없이 발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배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낫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올해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도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원하게 구독자 선물 챙겨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선물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매매기법에 대해서 핵심 자료들 정리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책으로 판매 중이고요. 이 부분을 위로인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분들에게는 무료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나눔하려고 합니다. 단, 어때요? 구독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발송을 해드릴 텐데요. 어떤 자료인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자책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24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게 202페이지, 이게 230페이지 정도. 대략적으로 200페이지가 각각 넘고요. 다 합치면 600페이지가 넘는 핵심적인 매매의 공부 방법과 매매기법.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핵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놨고요. 실제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들에게 그리고 구독하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신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봐보면요. 이렇게 모 사이트에서, 모 사이트에서, K 사이트죠. 이런 식으로 판매가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돼있냐. 제가 그 전자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구매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이야기 드렸고, 저도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 그 다음에 정말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는 분, 그리고 매매기준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실 거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요. 핵심적인 주요 정책들, 그리고 개념들, 그리고 매매기법까지 다 총망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매매를 위한 주요 팁을 정리하고, 차트 구간으로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보시면 이렇게 구매해 주신 분들, 위료로 구매해 주신 분들이죠. 이분들한테는 제가 위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매했던 구매 후기 평들입니다.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 다음에 양까지, 양과지를 다 잡았다. 이런 부분들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자료들 과감하게 구독자 이벤트로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010-7623-3169번,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간단하게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나눔하고 있다는 사실 강조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독자분들 이벤트 할까요? 저는 채널 성장의 목적이고요. 같이 성장하는 그런 매매자로서 서로 도움받고, 여러분들은 수익과 공부해 나가고, 저는 채널 성장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죠.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내에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신청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만 구독자 이벤트까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